여러분 반사실과 반진실과 반과학 이른바 반지성주의가 얼마나 이 나라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경률 회계사 조국 사태에 아주 반기를 들어가지고 참여연대 출신으로서 회계사 숫자를 잘 아시는 분이죠. 소위 정인으로 국회에 간 경험담을 적어놨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팔짱 억박 때 내 옆에 팔짱 낀 임원정 친문검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코미디 청문회였다. 이런 내용을 이 사람은 김남국 의원일 겁니다. 경기도 안산 단원을 비례대표로 출세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후보 의원입니다.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2021년 5월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만 해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박재호 부산남구을 이은주 의원을 눌렀죠. 이분도 선거 결과 아주 모호합니다. 정인석에 앉은 나를 향해서 기세 좋게 저거 공격해야 되는 데라며 서너 명의 질문을 던졌지만 이번에 단 한 명의 질문도 없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내 얘기만 듣고 있었던 건 절대 아니다. 민주당 소속의 박강원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인 모양입니다. 최강욱 비례대표 의원 이수진 서울 동작을 등 자기당 의원들이 내내 같은 자세를 할 때는 안 말 안 든지 나더러 뜬금없이 팔짱을 풀라고 억박을 질렀다. 또한 김남국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정인으로서의 내 자세를 한참 동안 깎아 내렸다. 잠시 현장 분위기를 옮겨보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정권을 내주기 직전에 검수완박을 위해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 등 누구도 정인을 불러놓고 젊은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정인으로 선수한 이상 만약 내가 사실에 어긋난 내용을 진술하면 위정해미로 나를 고발하면 될 일인데 민주당 무리는 처음부터 아예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법사위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율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의원 에이스급을 법사위원에 포진시킵니다. 법사위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김경률 변호사 이야기는 좀 참담합니다. 이날 법사위원 몇 면을 보느라면 권위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청문회 당일 톡톡히 망신을 당한 최강욱 김남국 의원의 한국스리엠 이모 교수 논란을 굳이 소환하지 않더라도 온갖 성희롱 발언으로 당내에서 쫓자 잦은 자질 시비에 시달리는 최강욱 의원부터 후보자가 답변하기에 무섭게 비꼬는 거냐 내 질문이 없기냐 이런 식으로 한 거냐. 또 술주중을 하듯이 소리를 질려 때아닌 음주 논란을 불리일으킨 판사 출신의 동작 의뢰 이수진 의원. 소속 단체라고 쓰여 있는데도 한 후보자 딸이 한 동훈 후보자 딸이 혼자 2만 시간에 봉사활동을 한 게 말이 되냐고 억박지른 김영배 서울 성북구까지 이렇게 건의를 냈던지 이들을 앞에 놓고 위원장이 국회의 건의를 내쉬우려 내게 팔짱 운운한 것은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이게 이제 그런 코미디 발언 민주 팔짱 팔짱은 아마 이제 억박지를 팔짱을 끼고 있다고 억박증인 팔짱 푸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입에 회자했던 특히 최강욱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이 했던 이야기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김경률 회계사의 그런 소위 참관기죠. 국회 정인 참관기 질문을 전혀 받지 않은 참관기. 그러니까 이제 관찰자로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꼬라지를 본 겁니다. 이수진이 술조정 막 하듯이 떠드는 거 김남국 최강욱 김형배 박강원 박재호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렇게 막 이 차기 눈에는 참 야 저게 어떻게 국회의원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한 거죠.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김경률 회계사의 소위 정인 참관기에 등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가. 그야말로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지성주의라는 것은 반사실 반진실 반과학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했고 문 전 대통령이 소문 같은 것은 반지성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모든 여러분들 소위 대들부에 대한 것은 반사실 반과학 반진실입니다. 그들이 국회의원이 된 것이 그대로 반사실과 반과학과 반 여러분들 진실의 의거에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검시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인가 아닌가 진실인가 아닌가 거짓인가 과학인가 아니면 주술인가 이런 관점에서 그들의 국회의원직을 한번 뜯어보면 됩니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권한 부여의 정당성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과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때 권력이 정당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여러분 국회에서 고함을 치고 그리고 삿대질하는 그런 소위 그 사람의 행위는 정당성이 있으려면 부정선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민형벼의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추진입니다. 민형벼의원의 여러분들 소위 선거는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옆에는 비아동, 첨단1동, 첨단2동, 신기동, 신창동, 수안동, 하남동. 광산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가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여덟 개 동에서 여러분 얻은 표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득표율이 민형벼의원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아주 작습니다. 0.5%, 1.1%, 0.3%, 0.2.8%, 1.8%, 1.3% 오차가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오차가 모두 다 3%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광산구 의뢰 구민들은 민형벼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거의 비슷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었고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습니다. 민생상의 노승희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곡동에서 0.5%, 하남동에서 0.48%, 수안동에서 0.9%, 신탄동에서 0.7%, 신가동에서 0.6%, 첨단 2동에서 1.1%, 첨단 1동에서 0.4%, 비하동에서 0.25%, 2%도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모두 다 0에서 1%가 나왔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광주, 광역시, 광산구 의뢰 구민들은 4박 5일 사이를 두고 수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또 수만 명이 당일 투표에 참여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한 바대로 정상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여러분들 바로 득표율이 아주 비슷하십니다. 부정선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수원시정의 박강훈 의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박강훈 의원입니다. 수원시정, 박강훈 의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 13%입니다. 8개의 여러분들 수원시정에 속하는 그런 소위 동에서 박강훈 후보가 거둔 것이 모두 다 10%, 13%의 플러스 값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률적으로 모든 동에서 모든 투표소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도 10에서 13% 정도 더 받았습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경쟁자인 미래통합당의 홍종기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일률적으로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2%로 당일 투표보다 마이너스 8에서 12%가 적습니다. 여러분, 뭘 했습니까? 사전투표에서 표를 빼앗은 겁니다. 전산조작을 한 것이고 전산조작에 걸맞게 상당수의 투표지를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무소속에 있는 사람도 모두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합니다. 그럼 무소속도 조금씩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박강웅 의원이 수원시청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된 겁니다. 이런 짓을 다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런 사실을 그냥 뭉개고 넘어가자고?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산구 어뢰소는 민형배 의원의 정상선거입니다. 왼쪽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부정선거가 이런 수원시청의 사례입니다. 이러니까 이 그래프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왼쪽은 정상선거고 광주, 광역시, 광산구을 오른쪽 수원시청의 더불어민주당의 박강웅 법사위원장은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해가지고 거의 뭐죠? 한 20% 이상 정도를 더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김경률 회계사의 여러분들 참관기에 나오는 서울성북구가배 김영배 의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완전히 좌우대칭입니다. 성북구의 모든 동에서 무려 여러분들 플러스 8에서 19%가 나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최소 8%, 19% 큰 겁니다. 사전투표를 무진장 뭡니까?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어떻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8%입니다. 7%에서 18% 적은 겁니다. 이렇게 좌우대칭이 딱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부정이 아니고 뭡니까? 성북구갑의 김영배 국회의원은 그냥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궁금하시면 더불어민주당의 여름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을에 정상선거하고 왼쪽과 오른쪽 부정선거를 대비해 보면 그대로 판이 나지 않습니까? 이 김영배 후보의 성북구갑 사례는 전국 사례입니다.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한 2020년 4.15 총선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것을 다 깔아뭉개고 넘어가자고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이런 거 다 깔아뭉개고 반지성주의 운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낯이 뜨겁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깔아뭉개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자는 건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그게 반지성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기 때문에 여러분 더 기막힌 일은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소위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에서 몇 프로나 조작했습니까? 24% 조작을 했습니다. 24%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후보한테서 29%를 빼앗은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와 받았던 예상 득표수 24,980표 가운데서 7,299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 가운데 29%를 그냥 도독질한 겁니다. 여러분 김영배 후보가 여러분들 이렇게 원래 54%를 받았는데 66%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중앙선거관에 발표한 겁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4%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몇 프로냐? 여기서 플러스 12% 여기서 마이너스 12% 합자가 24%.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4%를 조작한 겁니다. 그럼 순위가 바뀌겠느냐?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성북구 갑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5%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전투표에서 66% 올리는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더라도 그냥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부를 다 조작을 해버리는 과정 때문에 당일 투표에서 55% 얻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될 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6% 조작했기 때문에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당납과 관계없이 부정선거에 연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후보는 몇 필요 얻었냐? 중앙선거관리원은 8만 2950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성북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24%씩 조작한 것을 다 여러분들 수정해 가지고 다 수정한 진짜 투표소별 사전투표 수를 합산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진짜 사전투표 수가 7만 5,651표가 나온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원의 발표는 8만 2950표인데 진짜를 계산하면 7만 5,651표를 얻은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원은 4만 9,722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사전투표 수를 조사를 해서 당일투표수하고 합산해 보니까 5만 7,021표가 된 겁니다. 이 노란색 사이의 차이가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하지 않더라도 김영배 후보는 당일투표에서 55% 더 없기 때문에 7만 5,651표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국의 조작 프로그램을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연료가 된 겁니다. 이제 다 나옵니다. 이렇게 몇 표를 진짜 받았는지 가짜표는 몇 표인지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겠습니까? 너도 한편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지하겠나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은 이은주 후보가 고배를 마셨던 박재호 의원 부산 남구월입니다. 한번 보시죠. 부산 남구월에서도 얼마나 기막힌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완전 범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그 투표 결과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반드시 선거 데이터에 기록이 돼가지고 선거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사전투표 조작한 것이. 그러면 데이터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발견되거나 패턴이 발견되거나 데이터 사이에 특이한 현상 완전히 좌우대칭이 돼가지고 플러스 10.8 마이너스 10.8처럼 완전히 마주보는 그런 관계가 되거나 아니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30 이렇게 해서 숫자를 개수 조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나 이런 게 부정선거의 유력한 증거지 않습니까? 박재호 의원의 선거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사기죠. 이게 여러분 선거입니까? 이게 야바이죠.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투표입니까? 이거는 야바의 짓입니다. 얼마를 조작했습니까? 부산 남구월에는 모두 6개의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개의 동에 수십 개의 여러분들 투표수가 있겠죠. 모든 투표수 레벨을 다 예를 들면 47개 투표수가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보시죠. 47개 다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재호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득표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플러스 6에서 15%가 높습니다. 그만큼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래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의 이헌주 후보는 다 표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 득표율이 항상 뭡니까?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5%입니다. 모든 6개의 동에 속하는 투표소에서 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은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정상은 왼쪽입니다. 민형배 의원 조작이 없었던 광주 광역시 광산구례 민형배 의원의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박재호 의원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율 득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이 짓을 했습니까? 이것을 덮고 가자고요? 이것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구청장이 되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을 눈감아 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박재호 의원의 선거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 한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분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철음에서 검수완박법에서 얼마나 건망집니다. 대바라지기 생겼죠. 고함치고 시행 야단입니다. 야단 부릅술 친 사람입니다. 이수진 씨입니다. 판사 출신. 누구를 꺾었습니까? 나경원 씨를 꺾은 겁니다. 한동훈 씨하고 여러분들 청문회 과정에서 팔짱 끼고 질문하는 철음의 출신의 이수진 위원. 이거 다 여러분 사기체가 여러분들 국회의원 된 사람들입니다. 사기 어떻게 쳤습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투표입니까? 이게 사기죠 사기. 이게 야바입니다. 이건 내란입니다. 표를 얼마나 쑤셔 넣어줬습니까? 억수로 많이 쑤셔 넣어줬습니다. 당일 투표에 비해 가지고 사전 투표에서 12%에서 17%까지 여러분들 쑤셔 넣습니다. 동작구 어른 동이 8개입니다. 그 동네에 수십 개 투표수가 있을 겁니다. 투표수 모든 레벨마다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몇 프로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총 여러분들 28% 정도 조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8% 조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14%를 플러스 시키고 마이너스 14%를 시킨 겁니다. 왼쪽이 정상선거입니다. 오른쪽이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4%를 더해주고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14%를 빼버린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이 아름답습니다. 고딕 양식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이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술 처먹은 것처럼 고함치고 이렇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이걸 덮고 가자고요. 이걸 덮고 가자고요. 이걸 덮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덮겠습니까? 이걸 덮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28%나 조작을 했는데 어떻게 덮겠습니까? 이수진과 나경훈이 14%씩 14% 되고 14% 뺀 겁니다. 나경훈이 50%를 받고 45%를 이수진이 받아야 정상인데 조작을 해 가지고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9%를 이수진이 받았고 나경훈이 36%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가 뭡니까? 이수진 네 국회의원 해먹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내가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권력을 도둑질한 겁니다. 뭐가 틀린 말이 있습니까? 뭐가 틀린 말이 있습니까? 그럼 얼마나 도둑질했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꼼짝 맙니다. 4번이 사전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동작구 의뢰 모든 투표소에서 28%씩 도둑질한 걸 다 여러분들 수정해 가지고 구해보니까 수정 후 사전 득표수가 나온 겁니다. 그게 결론적 뭡니까? 나경훈이 6만 표를 얻고 이수진이 5만 4천 표를 얻고 나경훈이 6천 표 차이로 이긴 선거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 관련해서 조작을 해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이수진이 10만 1천 표를 받고 나경훈이 5만 3천 표를 받아 나경훈이 패배했다.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걸 덮고 가자고요. 이걸 뭉개자고요. 이걸 없는 일로 하자고요. 이게 공정이라고요. 이게 상식이라고요. 이게 사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투표입니까?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하고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사냐 이야기예요. 이걸 대법관들이 뭉개서 민경욱 의원의 원고 소송 기각. 밀랑갑이에요. 밀랑갑. 이걸 그냥 덮자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거 덮을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장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그냥 당합니다. 당신들이. 이걸 어떻게 숫자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러면 덮겠습니까? 이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덮겠냐 말이에요. 내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이런 표를 훔쳐가지고 도덕질을 해서 국회의원 됐는데 어떻게 이러면 그걸 없는 일로 하겠습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야 되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안 되죠.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표를 도덕질해가지고 나경훈 후보가 6만 표를 받고 이수진이 5만 4천 표를 받았는데 중앙선거관리는 뭐라고 발표합니까? 아 이수진이 6만 1천 표 나경훈이 5만 3천 표 이수진이 국회의원 해먹어라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렇게 팔짱을 떡 끼고 앉아가지고 한동훈 후보와 함께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받은 표가 어떻냐 이거지 않냐 이거. 이런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쳤지 않나 씁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청문회 김경률 회계사가 한 이야기 가운데 또 김남국 의원이 나오더구먼요. 안산 단원굴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출신 전북 전주 출신인가 정업 출신인가 그럴 겁니다. 아주 젊은 양반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짜지 않습니까? 뭐 딴 거 이야기 필요합니까? 안산시 단원굴 어뢰는 모두 다섯 개의 여러분들 동이 있습니다. 다섯 개 수십 개 투표소가 있겠죠. 수십 개 투표소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엄청 빼앗았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십 몇 프로 정도 빼앗았을 것 같습니다. 김남국은 뭐 어떻습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다섯 개 동에 속하는 투표소에서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4% 정도 사전 투표 득표율이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3%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 투표 득표율이 7에서 13% 낮은 겁니다. 같은 안산시 단원굴 어뢰 구민들이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이렇게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한 단어로 정리하면 사전 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다 국회의원이 해먹고 있는 겁니다. 궁금하면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은 광주 광역시 광산을의 민형배 국회의원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자면 이렇게 값이 작고 이렇게 이렇게 얄싹 날씬합니다. 이게 뚱뚱하잖아요. 좌우대칭이잖아요.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 된 겁니다.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묻겠습니까? 그날로 그냥 끝입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못 밝히겠다. 이 문제 그냥 덮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냥 끝장납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 사람들 못 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그냥 덮는 데에 이리 담당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그날로. 내 말 그냥 예사롭게 들어서 안 됩니다. 이게 그냥 그날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권력자에 대한 지지도라는 것이 그냥 모래순과 같습니다. 봄날의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금세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저버릴 수 있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관계없이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옳은 길을. 이런 짓을 다 했는데 이런 짓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여러분 듣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궁금한 것은 누구가 양심이 있는데 이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 당신들을 그냥 다 덮고 넘어가겠냐. 광주 광역자하고 비교해 봐라. 어떻게 당신들 이렇게 가니 크냐. 이거 어떻게 넘겠냐. 박재호 의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광주하고는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얼마나 도덕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다 뭐죠?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를 제외한 특정 정당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다 이런 경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숨기죠? 이걸 숨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이 수원시정의 여러분 법사위원장으로 계시는 박강웅 의원. 이거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광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 이런 거 국민들 속일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진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간절함을 들어줄 수 있을지 들어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바로 단 한대로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공범자가 되기 때문에 권력자가 칼 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칼날 위에. 그게 견고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기대감을 갖고 밀어준 겁니다. 당신이 공정과 상식을 그나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꽃다발도 보내고 이러는 겁니다. 그 기대감이 억지 기대감이 아니고 무리한 기대감이 아니고 과도한 기대감이 아니고 치극히 온당하고 온전한 그런 기대감인 겁니다. 그거를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냥 손바닥 뒤디듯이 뒤딛겠다. 덮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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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는 순간 뭡니까? 바로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공범자를 국민들이 용서를 안 할 겁니다. 권력 뉴스가 급속시 생기겠죠.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낄 때는 훨씬 더 처절하게 뭡니까? 지지자들이 돌아서게 되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질투감 못지않게 이런 강한 감정이 배신감입니다. 배반감 같은 게 굉장히 강하죠. 홀피 Zamain terrorists 중 하나님은 Sag Ng 잊지 G